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 경매 물건은 7호선과 2호선 대림력 210m W역세권으로 대동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영등포 상가주택 경매를 진행중인 영등포구 대림동 근린주택 매물은 토지면적 33.9평형에 건물면적은 50.9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4월 기준으로 14억 3932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9월 22일에 1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4394만원이니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90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필 60%에 영종률은 25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71년 1월에 사형생인된 연하류구조 2층 근린주택입니다.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해지 이력이 확인되고 있으니 관할청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 후 입찰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분상 말속의 중권리는 2009년 5월 28일에 설정된 대림동 새마을금구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2억 4700만원입니다. 후순위 개인채권자가 강제깅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6억 520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고명세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상태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상 점인자 8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2억 5800만원에 월세는 130만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사 한장입니다. 법원극면을 통해 영등포구 대림동 근린주택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은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대림동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의 매매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영등포구 대림동 인근 상가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영등포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구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6% 매각률 60% 경쟁률은 9.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인근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지 34평역 상가,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